최초 게시글은 2023년 7월 17일, 20시 49분에 작성된 DC인사이드의 게시글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은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본래 은연장의 치킨 브랜드였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일명 후참자를 대해 언급했는데요. 주가 조작으로 구속된 초록뱀 그룹 회장 원영식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후참자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연장뿐만 아니라 배우 박민영 역시 초록뱀과 금전적 의혹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박민영이 출연 중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 주는 초록뱀 미디어 관계사 작품이며, 초록뱀의 실소유주 원영식이 박민영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도 100% 인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은연장은 29일 유튜브를 그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우 박민영은 그 색값으로 다 지긋지긋하다라며, 강종현과의 금전적 의혹 및 자신의 루머에 대해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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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